안녕하세요. 화이트리온 밴드의 보컬 예배인도자 손성랑입니다. 오늘은 저희 화이트리온 밴드가 섬기고 있는 주창양교회 본당이고요. 지금 시간은 10시 43분. 이르다면 이른 시간, 늦다면 늦은 시간인데 저는 지금 제 딸 수아를 재우고 이제 제 자유시간인 새벽 시간에 가끔 애가 깰 때는 자유가 아니긴 한데 애아빠들은 작업을 이때 해야 해요. 그래도 저는 다행히 교회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땐 이렇게 예배당이나 이런 데 도망 와서 시끄럽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저희 화이트리온 밴드가 앨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앨범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홈 레코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녹음을 해서 앨범으로 출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굉장히 허접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가이드 녹음 할 때나 앨범 작업 할 때 굉장히 멋있게 탁탁탁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쌀쌀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켓 정도 걸쳤고 밑에는 잠옷입니다. 잠옷입니다. 편안하게 저의 일상과 함께 아마 이게 시리즈별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 앨범을 다 제가 이 노래 하나를 다 완성하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꽤 긴 시리즈물이 되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저와 함께 이 시리즈물을 계속해서 좀 감상을 해 보시다 보면 앨범 작업 저렇게 하는구나. 홈 레코딩 작업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처음에 저렇게 허접했는데 마무리 할 때는 또 앨범이 잘 나오네 뭐 이런 거 그 과정 전체를 한번 느끼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레코딩을 해 갈 노래는 최근에 이제 제가 작곡을 하고 저희 주창학교의 예배 시간에 같이 부르고 있는 곡이에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곡인데 제가 저희 딸 수아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같이 만든 곡이고 수아를 이제 막 껴안고 막 이래저래 일하고 막 기저귀 치우고 바쁜 가운데 아이는 막 울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소위 멘붕의 현상을 겪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불평불만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저희가 저희 딸 수아를 되게 힘들게 나왔거든요. 중간에 막 사고도 좀 있었고 해서 제 아내도 또 수아도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 수아나 아내나 둘 다 죽지 않고 죽지 않고 보는 거였거든요. 수아 우는 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수아가 그렇게 이제 품에 안겨서 우는데 바쁘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예쁘고 얘가 말하고 웃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 감사하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내 삶이 또 우리 수아의 삶이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한테 좀 특별한 곡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아를 안고 작곡했어요. 실제로 수아를 한 팔에 안고 그 노래가 떠올라서 막 이렇게 우유 먹유 기저귀 달고 여러 가지 하다가 껴안은 상태로 휴대폰을 누르고 그 멜로디를 녹음을 하면서 곡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곡을 최근에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레코딩을 해서 좀 사람들과 공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화이트몽밴드가 락밴드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저희 주창학교에서는 매주 두세 번씩 예배를 인도하는 지역교 예배팀이거든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워싱앨범을 좀 내보면 어떨까라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확정은 아닌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성도들과 나눴던 곡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렇게 레코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아니에요. 어쩌다가 얘기해 버렸네. 아무튼 그러면 같이 레코딩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음반을 레코딩을 할 때 가이드 레코딩이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 레코딩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멤버들이 들었을 때 그냥 이런 곡이구나 느낄 수 있고 진행 흐름을 알 수 있게끔 최소한의 보컬이나 최소한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나 피아노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들으면서 드럼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드 레코딩을 하기 위한 첫 스텝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로직한테 조금 가까이 가서 로직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직 프로 10입니다. 로직 프로 10이고요. 로직 프로 10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위쪽에 지금 제가 여기 가이드 레코딩을 잠깐 해놓은 게 있는데 지우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프리셋을 좀 만들어 놨어요. AT4047 보컬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AT4047 마이크이기 때문에 프리셋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직 사용법을 다 알려드릴 순 없고요. 뭐 EQ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필요한 대로 만져놔서 AT4047 마이크, POD 일렉트릭 기타, 어쿠스틱 기타 마이크, 어쿠스틱 라인, 베이스 라인, 그 다음에 드러머, 그 다음에 피아노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가이드를 레코딩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좀 셋업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템플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프리셋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노래 제목 있죠. 주님의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옆에 템포를 76으로 이 노래는 레코딩을 할 겁니다. 76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G샷 메이저, A플랫 메이저죠. 원래 이제 회중계백으로 부를 때는 G키로 저희가 부르는데 저희 밴드가 연주를 할 때는 조금 더 파워풀하게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버전은 A플랫에 맞춰서 레코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샷 메이저 이렇게 세팅을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렇게 템포랑 로직에서 해당 키를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설정이 됐으면 가이드 드럼을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실 가이드 드럼 없이 레코딩 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기타를 칠 때 드럼이 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느낌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이드로 대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드럼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뽑을게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북 바깥으로 소리가 나올 겁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드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제 이 드럼을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찍을 수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가이드는요. 나중에 어차피 드럼을 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막 자세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타를 치면서 보컬 녹음을 뜰 수 있는 정도 말 그대로 가이드 드럼 정도만 찍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전주가 딱 시작할 때 나와야 될 플레이를 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리전,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리전을 이제 작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사이클 모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플레이를 누르면 여기가 반복돼서 플레이가 나오게 돼요. 자 저는 지금 ssd4 드러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머랑 이 녀석을 지금 연결을 시켜놨어요. 좀 편한 방법인데 드러머에서 드럼을 랜덤하게 만들고 그 소리를 드러머 사운드가 아니라 보다 더 깨끗한 ssd4 사운드로 출력을 하는 방식이겠죠. 자 이 소리를 한번 우리 편집으로 해 볼게요. 제가 좀 맘에 드는 소리가 좀 나올 때까지 돌려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세세하게 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크래쉬를 하이애처럼 이렇게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좀 괜찮네요. 차라리. 왜냐하면 전주를 저희가 좀 세게 들어가야 돼서 박자가 좀 맞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1절은 8번째 마디부터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없애버리고 사실 이제 여기 드러머 사운드죠. 원래는 드러머 사운드인데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 있는 녀석이 밑으로 연결이 돼요.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는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장기술입니다. 장기술. 여기까지가 인트로 되겠고요. 인트로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린이 이제 들어가는데 피린이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한 이 정도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럼을 먼저 다 만들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드럼을 지금 제가 그냥 대략 찍어봤어요. 사실 복사해서 붙이기 정도인데요. 뭐 다른 걸 녹음할 수 있을 정도만 처음엔 뜨면 돼요. 나중에 에디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드럼을 좀 만들었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시작하는 거는 6초 부분부터 시작이 돼서요. 6초 빼고 생각을 해보면 프로젝트 끝이 노래가 한 이 쯤 끝날 것 같거든요. 느낌이 클릭을 해봤을 때 4분 18초로 떠 있습니다. 여기서 6초로 빼면 4분 12초 정도 노래의 플레잉 타임을 알 수가 있어요. 최종 플레잉 타임을 제가 찍은 거를 보면 한 4분 10 몇 초? 괜찮은 것 같네요. 너무 노래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 버전을 만들 때는 플레잉 타임을 꼭 확인을 하시면서 드럼을 찍으면서 이 루틴이라고 합니다. 1절 몇 번 나오고 후렴 몇 번 나오고 후렴 다음에 뭐 나오고 이런 것들은 타임을 보면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녹음이 준비가 다 끝나죠. 그러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꽂을 건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꽂았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요. 아포지 듀엣2고요. 아포지 듀엣2에 꽂으면 마이스트로2라고 하는 녀석이 뜨게 되죠. 사실 헤드폰 끼고 녹음해야 되는데 가이드라 귀찮아서 그냥 아이폰에 이어폰을 꽂아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연결했는데요. 하나는 이거 이렇게 지금 마이크 라인 보이시고 55 잭 보이시죠? 55 잭은 지금 제가 녹음을 진행을 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기타 아웃풋에 꽂았고요. 기타 하나 트랙 하나 따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 하나 AT4047 마이크 하나에다가 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크 1번은 AT4047이 들어오는 거고 2번은 기타가 들어와요. 제일 중요한 건 게인을 처음에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한번 쳐 보겠습니다. 너무 커요. 라인이 한번 4까지 그 다음 마이크 하나 둘 셋 조금 이따 소리를 좀 더 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소리를 좀 더 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우리 클립이라고 하죠. 빨간불이 뜨지 않는 피크가 뜨지 않는 수준까지 먼저 조절을 해 주십니다. 먼저 해야 되는 건 개인 조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레코딩 준비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가이드 레코딩을 드럼을 들으시면서 노래대로 그냥 대충 가이드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 레코딩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진짜 보컬 녹음을 할 때는 안에 있는 그 우리 이제 메트로놈 소리가 녹음할 때 메트로놈을 듣고 녹음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메트로놈 소리가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트로놈 소리도 적당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 안에 있는 소리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헤드폰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뭐 가이드라서 처음에는 귀찮으니까 대충 이렇게 그냥 이어폰 아무거나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이드 레코딩 할 때 마이크를 예전에는 저는 아포지원 같은 가니마이크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AT3047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녀석이고요. 이쪽에 앞에 댄 녀석은 우리가 윈드스크린 팝스크린 라고 얘기하죠. 팝스크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푹푹푹 푹푹 푹푹하면 퍽퍽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중간에 이 바람을 막고 있는 거죠. 파차림들이나 차 카 타 파 이렇게 깨지는 소리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길이에서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효과도 있죠. 마이크에 입이 가까이 가면 근접 효과라고 해서 저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접근도 막고 접근도 막으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코딩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보통 가이드로 레코딩을 할 때는 귀찮아서 사실 기타랑 보컬이나 따로 하면 좋은데 그냥 한 번에 합니다. 기타랑 보컬 대충 음 떨어져도 그냥 드러머가 듣고 칠 수 있을 정도만 해서 주거든요. 보컬하고 기타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쳤을 때 귀에 모니터링이 괜찮은 정도 다 맞춰보는 거예요. 볼륨 양을 조절하고 대략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가사를 띄우고 해야겠죠? 가사가 없이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곡 쓴 걸 외우시기만 자 가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원 투 쓰리 내가 보는 것 말을 하는 것 움직이는 것 타투에 의무요 내가 듣는 것 생각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두 다 주의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가 계시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성공할 때도 기뻐할 때도 주님께 영광 다 주의 의뢰용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께 감사 모두 다 주의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가 계시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죄인 위해 주신 그 세명 나를 다시 살린 새 세명 나는 오직 주만 성기를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가 계시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가 계시기에 내 삶이 의미가 있네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은 내가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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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자 이렇게 레코딩을 끝냈구요 이렇게 되면 사실 원래 어쿠스틱 기타를 레코딩을 할때는 기타에 마이크를 대서 레코딩을 해야되는데 그게 더 좋은데 가이드 잖아요 지금 보면 연주할 때 코드가 틀린 것도 있었구요 저는 그냥 보통 갑니다 이렇게 어차피 해도 이렇게 하고요 드러머가 이거 들으면서 드럼 레코딩을 할거에요 다음편에서 드럼 레코딩이 끝나고 나면 베이스 레코딩을 할거로 그냥 합니다 일렉기타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통기타 레코딩을 할 때 제대로 전부 다 마이크 대고 하게 됩니다 사실 가이드를 뜰 때 예전에는 저는 이 상태에서 제가 피아노도 치고 일렉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제가 다 쳐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사운드를 다 만들어서 멤버들한테 들려주고 노래 이런거야 라고 해서 연구를 좀 편곡을 서로 맞춘 다음에 레코딩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마저도 귀찮다고 하긴 좀 그렇고 시간이 없어서 네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안하고 이정도까지만 해줘요 이정도까지만 해주고 곡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또 합주하면서 맞춰보죠 노래 이런거니까 요즘에 라이브에 이 노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편곡은 이미 나와있거든요 멤버들은 이렇게 이렇게 레코딩 하자 라고 얘기를 해서 이 파일만 줍니다 연습을 해 온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음 편에는 드럼을 레코딩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가이드가 여기까지에요 가이드가 여기까지고 원래는 일렉기타 이런거 레코딩 해야 되는데 하지 않구요 가이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드럼부터 실전 레코딩이죠 드럼 레코딩하고 베이스 레코딩하고 일렉기타 레코딩하고 어쿠스틱 기타 레코딩하고 보컬하고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쭉 앞으로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아 저런식으로 앨범 레코딩 하는구나 홈레코딩 하는구나 이런걸 깨달으실 수 있을겁니다 자 오늘은 가이드 편이었구요 다음에 드럼 레코딩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